예, 플래비언 주의검을 보내사입니다. 어젯밤에 헷새드 채널이 또 폭파됐다.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이거는 아무리 돌대가리라고 해도 어떻게 같은 돌뿌리에 두 번을 걸려 넘어집니까? 지난번 채널 폭파됐을 때에도 어쨌든 그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데미지를 줬던 사건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작권 문제로 헷새드 채널이 날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헷새드처럼 다른 사람의 채널을 어떻게든 폭파를 시켜서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유형의 유튜버는 특히 기독 유튜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다른 채널에 대해서 컨텐츠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비평을 하고 이 헷새드처럼 남의 채널 자체를 폭파시켜서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이 채널에 가서 천명 이상 댓글 달고 싫어요를 눌러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도 감히 저의 구독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무슨 지령을 내리거나 선동하지 못해요.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식의 어떤 자극을 좀 줄 뿐이지 촉진을 해볼 뿐이지 또 제 의견에 뭐 듣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냥 근데 이 이현근은 항상 다른 사람의 채널을 없애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 저의 채널을 없애겠다고 또 박성업의 채널도 없애버려야 된다. 또는 생각하는 복은 김광혜 씨 영상도 그 채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증오를 품게 했던 그 자신의 채널이 벌써 두 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가지고 자 이 점에서 볼 때 일단 첫째 이현근 씨는 지난 일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채널 자체를 아예 폭파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본인이 두 번 똑같이 자기가 스스로 그 덫에 걸리고 그 저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헷새드처럼 상대를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식의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지금 우파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태도와 방식이 굉장히 좌익적이에요.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강석 목사의 설교를 비평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소강석 목사는 대형 교회고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삐까번져가고 잘나가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강석 목사님 교회는 지붕이 다 부서져가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빚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고 자기도 시골에서 선교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추잡스럽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또 정강석 목사가 자기 건물을 보수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그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건 그 자신이 정치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 목회보다 여기저기 영화 한다고 돌아다니고 툭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펀딩 받고 그러다가 빚이 생겼고 뭐 그건 자기 잘못이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비가 질질 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막 그렇게 추잡스럽게 보이는 거 궁상스럽게 보이는 게 막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재개발 비용 560억이나 지금 나라에다가 그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 전부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제일교회만 지금 재개발 협의 안 해주고 종교시설로는 지금까지 사상 최고액을 불렀어요. 560억 자기가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 임대하는 그 비용 이사비용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산해갖고 560억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공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면서 그냥 국민 세금 56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하지도 않은 금액을.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지붕 보수 안 하고 그걸 버텼을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말 모여드는 예배당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지붕 다 헐고 비 질질 세는데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게 가난하니까 그게 의로운 거다. 그렇게 포장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태국에 있는 가난한 선교사니까 부자교회의 소강석보다는 뭔가 더 보금적인 것처럼 가짜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좌익적 사고잖아요. 계급사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급투쟁. 계급투쟁론이 뭡니까? 이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레타리아 계급인 거예요. 그 부르주아인 소강석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를 일으키면서 저 사람들의 저 자리에는 뭔가 노동자들의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저 자리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증오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파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촛불 난동 이후에 벌어졌던 그 거지 같은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영근이가. 그런데 인재해 와가지고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전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머릿속에 문재인을 찍을 만큼 무뇌였던 뇌우동사리 같은 아무 생각이 없는 이념이고 뭐고 가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정광은 하나 좋아가지고 우파 그냥 한다고 뛰어들어서 우파 코인 올라타가지고 빨대 꽂고 쭉쭉 잘 빨아 자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아침에 옛적 선한길 기독자유 통일당 비난 영상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저작권 위반 신고해서 제 채널이 또 없어집니다. 겨우 4만 명 모았는데 또 채널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플래비언 교회교육 연대 여자가 한 번 신천지가 한 번 이번에 선한길에서 한 번 총 3번 삼진아웃제거든요. 저작권 신고라는 게 근데 이제 첫 번째를 일바를 제가 쳤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그때 제 영상을 그 도용을 해서 딱 올리면서 아 내가 이거 올리면 또 신고가 들어올 텐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 올렸는데 뭐 뭐 이번 한 번쯤은 내가 뭐 까짓 거 한 번 맞아주지 뭐 하고 올렸길래 제가 제대로 그냥 예 연상을 한 번 날렸죠. 그래서 한 번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참 신천지는요. 제가 카페회를 지금 운영을 거의 뭐 한 15년 이상 해봤는데 신천지는요. 신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 주제에 글을 쓰고 거기 신천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검색해서 잡아내가지고 그 전부 권리침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신천지라고 하는 세 개의 음절을 붙여가지고 단어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뭐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 근데 이제 그런 이 온라인의 어떤 이런 특징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천지 영상을 갖다가 꽂았나 봐요. 지금 김용민 영상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아 평화나무가 분명히 이 해세들을 보고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면 저거 김용민이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용민이는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신천지. 그 다음에 예적 선한 길에서 예적 선한 길에는 뭐 앞에 아예 그냥 딱 공지를 붙였잖아요. 자신들의 영상 컨텐츠 도용하거나 무단 복제하거나 하면 바로 그냥 조치해버리겠다. 그렇게 딱 경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해가지고 똑같은 뭐 이런 함정에 스스로 들어갑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에 이미 중독되어 보이는 이현근 씨가 이짓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안 하면. 그래서 아마 유튜브는 또 개설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전광훈 목사를 빨아가지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앞을 보세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머리 검은 짐승 한 번 하셨지요. 파손교회에 사천교회에서 머리 검은 짐승 노릇 한 번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 내용 저희 플래비언에서 뭐 그 아주 그 당사자 되시는 그 정 목사님의 녹취를 그대로 그냥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뭐 영적인 내용 약간씩 제가 뭐 해석을 좀 곁들여서 넣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전광훈을 빨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손쉽게 뭐 이지컴 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지컴 이지고인데 전광훈 빨아가지고 그렇게 꿀빨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뭐 쭉쭉 빨아보십시오. 자 또 하나는 이영근 씨가 바로 그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에 제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사실 저는 해세드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예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야 뭐 여기 여기 어디 가보니까 주건보 얘기하는 것 같다. 플래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우연히 머리 검은 어쩌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설마 본인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제가 클릭을 했는데 도입부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 자기에 대한 비판 영상이 유튜브에 줄잡아 3, 40개가 되더라. 난 내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다. 이러면서 플래비언 미친년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비언 미친년이라고까지만 딱 해놨을 경우에 제가 이제 분명한 이게 모욕 발언이죠. 지금 현재 한 6만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 번 클릭을 한 명이 했다고 치자면 6만 명이 봤다라는 그런 뭐 어쨌든 수치상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뭐 두 번은 더블 클릭을 했든 뭐 세 번 클릭을 했든 간에 어쨌든 6만 명이 봤다라는 계산 하에 그럼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지금 모욕에 대한 그 어쨌든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플래비언은 여러 사람들의 컨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플래비언 미친년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가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미친년이 누구냐가 분명하게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미친년은 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저 미친년이라는 발언으로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6만 명이 보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모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내용을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 플래비언 채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턴 시리즈도 있어요. 리턴님도 여성이죠. 그러니까 미친년 했을 때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딱 특정을 해주기를 첫째 하나님 까불면 죽어 영상 만든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선교사직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한 사람 교단에서 탈퇴됐고 자칭 선교사고 했던 거 그 저죠. 그 다음에 한 세네 번째쯤 가면은 치앙마이에서 있는 현지인하고 인터뷰한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딱 한 네 가지를 잡아서 특정을 딱 해주는 바람에 어 이건 주의검을 보내사야 되는 얘기구나. 제가 입증하기가 딱 쉬워졌죠. 이럴 때 보면 이영희 씨가 자기 함정 팔 때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스마트해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김광회 씨도 고소를 하신다고 하고 김광회 씨를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연락을 취해보고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이 계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연락을 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그냥 관두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고소를 하신다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플래비언에서도 진행할 게 있느냐 있다면은 자료를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런 정도 의사를 표시하셔서 제가 이제 제 연락처도 남기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뭐 자 모욕한 발언 고소장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어제 이영근 씨가 자기 채널 날아간다고 안내한 공지한 그 밑에 댓글을 좀 달아놨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사역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배시당하는 것 에휴 너나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누구 보고 지금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제가 저 이영근 씨 영상 그 정계규 목사님 얘기할 때 제가 저 얘기도 했었죠. 참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네 자 일단 해세드 이영근 씨 채널 폭파에 관한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영근 씨의 문제를 제가 얼마 전부터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었던 거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면 하고 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 같은 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